아이큐! 플래슈! 후면! 안녕하세요! 구구단 나영! 네, 베리베리 동아 연호입니다! 잘 부탁드립니다! 지금 떨리고요. 너무 떨립니다. 진짜 너무 떨립니다. 공식적으로 처음 콜라보거든요, 저희. 맞아요. 맞습니다. 이런 기회가 사실 흔치 않잖아요. 선배님 노래로 콜라보를 한다는 게 흔치 않은데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. 네, 저희가 오늘 부를 노래는 패션이라는 노래입니다. 토요테 선배님 무대를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좀 에너지를 많이 얻는 것 같아서 저희끼리 못하더라도 저희 재밌게 하고 즐기게 하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희 무대를 보시고 아, 그때 되게 생각난다 이렇게 추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구리구리 팀만의 에너지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여러분들 귀와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리구리 파이팅! 네 번째 무대, 구구단 나영과 베리베리입니다. 저희는 구리구리입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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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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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